자유교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오생마삭주를 분갈이를 하겠습니다. 사실은 분갈이를 안하고 버티려고 했습니다.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이 안 잡혀갖고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안하고 좀 어떻게 좀 버틴 다음에 생각을 좀 더 해야지 라고 했는데요. 지금 보면은 뿌리가 밖으로 탈출을 했어요. 어머 왜 이렇게 장갑이 다 망가졌지? 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분갈이를 지금 합니다. 물을 좋아한다고 해갖고 되게 스트레스가 되더라구요.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. 사실은 바로 휘무지를 해가지고 번식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랬는데 오만하트. 뿌리가 이렇게 잘라있네요. 잘라있네요 정말 좀. 얘 정말 살살 털구요. 얘가 적심은 잘 안된다고 그렇게 되어있더라구요. 그리고 그래서 햇볕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되겠고 제가 이 커피컵 행융화분에다가 심어주기로 했습니다. 좀 작은 화분을 해서 이중으로 해갖고 그냥 그냥 그 물을 이렇게 상시 좀 줄 수 있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할까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분갈이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에 돼서 우선은 요 커피컵에다가 분갈이를 한 다음에 베란다 밖에 거리대에다가 걸어갖고 한번 키워보겠습니다. 물을 좀 상시 좀 많이 줘도 괜찮게 만들고 싶어서 물을 좀 더 채워야 되겠습니다. 요런 흙들이 이제 비를 맞으면 완전히 무거워 같고 무게가 많이 드러납니다. 바람 소리가 산에서 바람이 요 마사기는 영양제를 좀 줘가면서 키워보려구요. 어머나 뭐하니 오자마자 제 제라님 꽃들한테 시비를 거네 덜 더 엉겨붙어갖고 제라님 꽃잎파리를 몇 개를 아우 조심해야 되겠네 이 마사기 성질 있네 자 이렇게 했구요 휘무지를 좀 해갖고 제가 뿌리 내리는 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전협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 유짜 핀도 잘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구요. 근데 저는 뭐 다육이 엄마라서 유짜 핀을 쓸 일이 없어서 유짜 핀이 없어서 급조 해갖고 지금 왔는데 어디 보자 어디 마땅하게 이렇게 휘무지를 할만한 그런 가지가 없네요. 그냥 중간에 아무데나 이렇게 한번 해서 묻어 봅니다.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집에 있는 이런 철사 같구요. 유짜 핀을 만드시면 되겠어요. 힘이 세지면 이 핀을 이렇게 뽑아 버리더라구요. 제가 몇 번 해 봤는데 구정을 한다고 좀 해 보기도 했었는데 얘네들이 물 먹고 탱탱해지고 뭐 뿌리가 굵어지고 하면은 저 유짜 핀 그냥 뽑고서는 그냥 또 집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더라구요. 그래서 한번 해 봅니다. 휘무지 휘무지를 한번 해서 번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요렇게 오늘은 오색마삭줄 분갈이를 했네요. 분갈이한 마삭줄에 물을 줍니다. 그리고 해를 좀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고 또 제가 물을 좀 잘 줄 수 있는 제 손이 닿는 곳에다가 얘를 걸어 둬야 됩니다. 배수가 너무 잘 돼서 물을 주면 바로 이렇게 물이 아래로 다 흘러내려요. 그렇다고 해서 화분 전체가 다 젖었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. 이렇게 이 위에다가 마삭돌을 좀 깔아 줄 거예요. 저는 이 흙이 파이는 게 싫더라구요. 그래서 뭐 손으로 파 보지 않아도 관수할 수 있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마삭돌을 살짝 얹어 줬습니다. 물이 금방 새죠?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오색마삭을 사가지고 분갈이를 했는데요. 지금 원래는 빨간 포트에 있었구요. 제가 여기다 왜 빨간 포트를 뜯어서 다시 이렇게 씌웠냐면 뿌리가 햇볕을 안 봤었는데 이제 분갈이를 하면서 그 뿌리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밑에를 잘라서 이렇게 씌워놨습니다. 분갈이를 한 이유는 뿌리가 이 포트 밖으로 탈출하고 있어서 제가 분갈이를 먼저 해 줬습니다. 관수에 대해서 제가 하도 고민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반자동 관수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여기 구멍이 막힌 데다가 배수층을 높이해서 물을 이렇게 상시 넣어 주는 방법으로 관수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. 지금 제 환경에서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환경이어서 급한대로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지금 먼저 했습니다. 먼저 했고 요 녀석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다가 두고 제가 예쁘게 키운 다음에 다음에 또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오색마삭 분갈이하는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